안녕하세요. 가리시틀리히 연조직 관리실 위드치과 우중혁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상악전치부 보철치료를 할 때 발치와 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초진씨의 25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측절치가 부러져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11번과 13번은 지루코니아 캡 위에 포세린 파우더가 입혀진 보철물이 장착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렸을 때 4,4번 발치를 하고 교정치료를 시행하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보통 4,4번 발치를 하고 교정치료를 하게 되면 흔히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저골의 폭에 비해서 기저골의 아치 크기에 비해서 치열의 아치 크기가 작아지면서 전치부가 너무 설측 안쪽으로 배열되어서 순축의 조직이 두꺼워지고 그럼으로 인해 거미 스마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또 하악 같은 경우는 하악 대구치가 근심 설측으로 기울면서 내측방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생기고 그렇게 되면 측방 운동을 할 때 측방 치열과 반대편 대구치에서 간섭이 생기면서 측방 치열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전치부 보철에 있어서 심미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를 지적을 해보자면 우측이 좌측에 비해서 연조직이 크기가 너무 크고 치조골이 과증식되어 있고 징지발 라인도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치은은 만성염증 상태로 검뿔게 약간 변색이 되어 있고 스치기만 해도 쉽게 출혈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치은 연하로 보철물의 마진이 너무 깊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치강골의 높이에서 변형까지가 채 1mm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은 연하로 마진이 깊게 설정이 되어 있고 마진의 피트니스가 좋지 못합니다. 이런 바이올로직 위드스의 침범, 1피팅 마진 등의 문제가 이런 치은의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절치 발치를 할 때에 징지발 라인의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막을 열고 크라운 랭스닝을 함께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대치의 변색이 상당히 심한데 지대치가 모두 메탈포스트가 되어 있어서 남바이탈 브리칭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판막을 열고 치조골의 형태를 반대편 자연치열의 치조골의 형태랑 비슷하게 다듬어줍니다. 치조골이 치조정 쪽으로 올라갈수록 두께가 가늘어지고 치간골에 그루빙을 줘서 생기적인 형태를 부여합니다. 측전치는 발치를 하고 측전치 발치와의 바이오스를 채우고 바이오스 상방에는 그런 파티클들이 흩어지지 않게 피부링 글루로 덮어줍니다. 판막을 수처를 할 때에는 가능한 판막을 당기지 말고 판막을 과도하게 당겨서 프라이머리 크로저를 시키려고 하면 전치부의 MGJ의 연속성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가능한 판막을 재위치시킬 정도로 봉합을 하고 발치와가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된 발치창은 임시치아의 판티 가방을 조정을 해서 발치창을 완전히 폐쇄시켜줍니다. 크라운 엥슨이 발치하고 약 6주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발치화가 상피로 이장이 돼서 어느 정도 단단하게 아물게 되면 발치 부위의 순축으로 CT 그래프트를 시행합니다. 먼저 순축으로 조심스럽게 부분측 판막을 형성을 하고 구계측으로도 약간의 부분측 판막을 형성을 해서 배드를 먼저 형성을 하고 구계측에서 CT를 채취합니다. 저는 CT를 채취할 때 그것도 구체적으로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만 견치에서부터 제1대구치 팔라탈루트 있는 데까지 일자로 길게 골막에 닿게 절개를 먼저 한번 하고 블레이드를 새 난로 교체를 해서 이 절개선 하방으로 상피층 1mm 밑으로 상피층에 평행하게 절개를 한번 넣고 골막을 따라서 뼈를 따라서 구계골을 따라서 또 한번 절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절개를 넣게 되면 CT를 티슈포셉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CT를 티슈포셉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단측 또 원심 근심을 커팅을 해서 CT를 채취를 합니다. 채티렌 CT는 발치와의 순축에서부터 상방으로 위치시키고 수철을 합니다. 연조직을 그래프트 할 때 3유니트 브릿지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판틱 하방에서 심미적인 결과에 가장 중요한 부위가 판틱 직하방 순축 부위입니다. 거기에 볼륨이 회복이 되어야 나중에 보철물이 보철물처럼 보이지 않고 판틱이 마치 개개치의 자연치처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CT 그래프트 이후에 힐링 기간 동안은 연조직이 눌려지지 않게 판틱 하방을 짧게 조정을 해서 힐링을 시킵니다. 약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프로비전화를 제작을 하는데 이때는 마치 파이널을 제작한다는 각오로 지대치 삭제를 최대한 완성도 높게 지대치 삭제를 하고 인상을 재득해서 프로비전화를 만듭니다. 이 프로비전화를 이용을 해서 지대치 판틱 주변의 연조직과 지대치의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준비가 끝나면 최종 보철물을 제작을 합니다. 지금 사진의 모습은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연조직과 지대치의 준비가 끝난 모습입니다. 그라운랭스닝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보철물의 마진 설정이 너무 아래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라운랭스닝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치은 현화로 매우 마진이 깊은 부위가 존재합니다. 이럴수록 프로비전화를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프로비전활로 가능한 변현적합을 시키고 또 치관의 지지를 잘 회복시켜서 인상을 채득하는 날 가능한 연조직이 단단하고 블리딩이 안 되는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정확하게 인상을 채득해서 최종 보철물의 마진 적합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최종 보철물 장착 직전에 연조직의 모습입니다. 연조직이 치관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다소 처져 있지만 최종 보철물을 넣어서 치관의 지지를 회복시켜주면 연조직이 단단하고 팽팽해지면서 건강한 모습을 띄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보철물이 기존에 있었던 치열에 잘 어울리게 되면 형태라든지 텍스처나 쉐이드가 잘 어울리고 연조직이 인접 치열 또 반대편 자연 치열과 잘 조화를 이루고 보철물 마진이 굉장히 잘 적합을 이루면서 연조직에 대한 치관의 지지가 회복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철물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약 1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대치 변색이 치은을 통해서 약간 비쳐나는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판틱의 직하방 순축의 볼륨이 회복이 되면 보철물을 잘 제작했다는 가정하에 판틱은 마치 보철물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각각의 자연치가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외형을 띄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11번 치아가 치근에서 파절되었던 환자분입니다. 초진 시에 4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엑스레이를 자세히 보면 11번에 수평적으로 파절이 되어 있는 파절 라인이 보입니다. 전방에서 봤을 때 징지발 라인의 고저 차이가 많이 나는 하이스칼록트 징지발 라인을 보입니다. 반측면에서 보면 순축으로 치근이 거의 비쳐 보일 정도로 연조직도 얇고 순축골도 매우 얇은 상태입니다. 하이스칼록트 신징지발 타입에서는 발치를 하게 되면 조직의 소실량이 상당히 빠르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환자는 지금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기 직전에 비록 치아는 부러져 있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발치를 하게 되면 소실되는 조직의 양이 굉장히 많고 심리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아주 어렵다는 점을 환자한테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불리한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스도 연조직 그래프트 등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납득을 시키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발치를 합니다. 발치할 때 순축골이 닫히지 않게 연조직이 가능하나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발치를 하고 발치 부위 내부에 바이오스를 채우는데 이때 바이오스는 치은연 하방 3mm 정도까지 채웁니다. 바이오스 파티클이 흩어지지 않게끔 바이오스 상방으로 피부링글루를 깔아주고 임시치아의 판틱을 이용해서 발치창을 완전히 폐쇄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발치하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순축으로의 조질의 상실량이 상당합니다. 부분층 판막을 판막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형성을 합니다. 순축으로 다소 넓게, 팔라탈 쪽으로는 작게 부분층 판막을 형성해서 베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9개 측에 3번에서부터 6번 팔라탈 루트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길게 일자로 골막에 닿을 때까지 절개를 하고 블레이드를 3걸로 바꿔 끼워서 이 절개선 하방으로 상피에 평행하게 상피층 1mm 밑으로 절개를 넣고 뼈를 따라서 또 절개를 넣어서 그러면 CT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커넥티브 티슈를 티슈 포셉으로 잡고 근단측, 원심, 근심, 근단측을 커팅을 해서 CT를 채취합니다. 채취된 CT를 발치와의 순축과 상방으로 위치시키고 봉합을 합니다. 수술 전후의 비교 모습입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순축의 판틱 직하방 부위의 볼륨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가끔 한 번 더 수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CT 그래프트를 양이 부족하면 이 경우는 한 번만 했습니다만 CT 그래프트 이후에 판틱 가방을 짧게 조정해서 눌려지지 않게끔 치유를 가지고 치유기간 약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새로 지대치 삭제를 하고 인상을 채득해서 프로비저너를 제작해서 넣습니다. 지금 첫 번째 프로비저너를 넣고 제일 위쪽 사진이 프로비저너를 넣었을 때 처음 모습인데 12번의 근심쪽은 치관지지가 다소 과도하고 21번의 근심측은 치관지지가 좀 부족합니다. 치관지지가 과도한 부위는 지대치를 좀 더 두껍게 삭제해서 보철물을 좀 더 얇게 해서 치관지지를 좀 줄여주고 치관지지가 부족한 부위는 치은연화로 마진을 내리고 레진을 에딩을 해서 치관지지를 좀 더 과도하게 줍니다. 이런 조정 등을 통해서 지대치 형성 또 지대치 주의와 판틱 주변의 연조직의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합니다. 최종 보철물 제작을 위한 지대치와 연조직의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최종 보철물을 넣게 되면 쳐져 있었던 연조직이 치관의 지지가 회복이 되면서 단단하고 팽팽한 건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대치 최종 보철물을 세팅한 직후의 모습이고 약 1년 정도 경과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약 3년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다물었을 때 이 환자의 교합을 보면 약간 상급 부정 교합입니다. 하악 견치가 상악 측절치 정도에 위치되어 있죠. 교합적으로 불안정합니다만 브릿지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치아가 다소 이동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치화 안에 바이오스를 넣은 것들은 시간을 지나면 원래의 자기 뼈와 함께 굳어갑니다. 서로 융합이 되는데 바이오스 파티클들의 일부는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보다도 흡수가 일어나겠지만 처음에는 흡수에 저항하는 성질을 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21번이 부러져서 내원하셨던 초진 당시에 31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다물었을 때 교합 상태를 보면 측절치가 조금 떠 있고 약간의 상급 부정 교합의 경향을 보입니다. 치아를 살려보기 위해서 인접치에 슈퍼본드로 스플린팅을 하고 근간 치료까지 시행을 해보았습니다만 파절선이 너무 치은 연하로 연장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보철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발치할 때 가능한 한 순축 부위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발치를 하고 발치화 내부에 바이오스를 채웁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이때가 8년 정도 전입니다. 당시만 해도 제 프로토콜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바이오스를 채우고 그 위에 피부링글루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발치하고 치은 연 하방으로 3mm 정도까지 발치화에 바이오스를 채우고 피부링글루는 쓰지 않고 임시치아의 판틱을 이용해서 발치창을 폐쇄시켰습니다. 발치하고 약 6주 정도 지나고 나서 모습입니다. 임시치아를 제거를 해보면 발치화에 넣었던 바이오스 파티클들의 일부가 상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 경험으로 이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마취를 하고 육안으로 보이는 바이오스 파티클들은 먼저 제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순축으로 조심스럽게 부분층 판막을 형성을 하고 시티그래프트를 시행합니다. 시티그래프트 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뒤에 최종 모처를 제작했는데 환자 사정상 좀 빨리 제작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이것보다 좀 더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종 모처를 장착하기 전에 연조직이 치관의 지지가 없어서 무너져 있다가 장착하게 되면 치관의 지지가 회복이 되면서 건강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자세히 보면 바이오스 파티클들이 연조직에 점점이 남아 있는 것이 가끔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게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피부링 글루로 다 이장을 하고 피부링 글루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바이오스 파티클들이 흩어지지 않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세팅 당일날의 모습입니다. 마진적합을 잘 맞추고 원래 치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여러가지 형태나 텍스쳐 쉐이드가 잘 회복이 되고 연조직이 인접치 또 전체 치열의 조화를 이루게끔 형태나 볼륨이 잘 회복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철물은 점점 그 환자의 신체 일부처럼 되어갑니다. 가능한 한 보철물이라는 표시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심미적인 거죠. 사실은 입술과도 잘 어울리고 다른 전체 얼굴과도 잘 어울립니다. 보철물이 아닌 정말로 이 산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의 치아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물론 기공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게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약 5년 정도 경과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약 7년 정도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발치와 내부에 바이오스를 채우는 것과 채우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발치와 안에 바이오스를 채우는 이유는 상악전치부에서 발치를 하게 되면 순축골이 매우 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축골의 두께가 1mm 미만입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그 얇은 순축골은 거의 다 샤피스 파이버가 박혀있는 이런 번들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번들본의 흡수, 그 얇은 순축골의 흡수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스를 넣는다고 해도 이건 막아줄 수 없습니다. 바이오스를 넣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힐링을 시키면 이 발치와 내부에 아주 극히 일부만 우분본으로 바뀌게 되고 순축골은 다 흡수가 일어납니다. 순축골의 흡수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안 발치와 내부의 우분본은 근단 쪽 일부에만 약간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순축골이 흡수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골폭이 줄어듭니다. 바이오스를 발치와에 넣어주면 순축골, 얇은 순축골이 흡수가 일어나기 전에 바이오스가 스카폴드 역할을 해서 우분본이 생기는 양 자체가 많아집니다. 바이오스 파티클이 흡수에 저항을 좀 해주기 때문에 순축골의 얇은 뼈가 흡수가 일어나더라도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바이오스를 넣게 되면 뼈가 흡수되는 속도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은 11번 치아가 부러져서 11번 치아의 루트를 자르고 양옆에 스플린팅이 된 상태로 내원하셨던 내원 당시에 20살, 만 20살이었던 남자 환자분입니다. 지금 같으면 좀 다른 식으로 치료를 했을 텐데 당시에는 이 환자의 교합적인 특징을 보면 상급부정교합이고 골격적으로도 이 고니알 앵글이 큰 하악의 레이무스와 바디가 거의 일자로 되어 있는 하이앵글 클래스3의 골격적인 특징을 보이는 환자분입니다. 보통 그런 골격 타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상적으로 치근과 치아가 수직적으로 성장을 많이 합니다. 전치부에서 하압모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악 전치가 특히 설측으로 약간 기울면서 상방으로 많이 과맹출이 됩니다. 특징적으로 그런 골격성 하이앵글 상급의 부정교합 환자들은 전방에서 보면 이 몸 라인의 고조 차이가 많이 나는 하이스칼록트 진기바, 씬 진기바 타입을 보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하였고 임플란트 식립 직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분명 다르게 치료를 했을 때인데 2008년도에 제가 30대 후반이었을 때 지금보다 자기 확신이 강할 때였습니다. 아주 제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자신감이 넘쳤을 때였는데 전층 판막을 형성을 하고 얇은 순축골을 GBR로 두껍게 해주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층 판막을 형성해서 넓게 판막을 열었습니다. 얇은 순축골을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순축골에 ANS 근처에 골천공을 시키면 그쪽에서 봄브리딩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골천공을 하고 뼈 표면에는 동전골 그 위로는 흡수 속도가 좀 누린 바이오스를 깔고 그 위로의 흡수성 멘브레인으로 덮고 플라이머리 크로저를 시켜주기 위해서 골막 절개도 해서 판막을 닫았습니다. 봉합을 한 상태고 2008년도에는 지루코니아 어부트먼트가 많지 않던 시절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전용 지루코니아 어부트먼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부트먼트는 금속 링크가 아니고 연결 부위에서부터 전부 다 지루코니아로 된 건데 지루코니아 어부트먼트를 밀링을 해서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만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환자는 뭐 크게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내심 참 좋지 못한 결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치은퇴축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치아가 더 길어졌고 특히 21번 쪽에 치은퇴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자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었고 그 탓에 오랫동안 내원을 하지 못하다가 약 4년 뒤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방에서 봤을 때 이게 사진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만 인접 치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좋아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인접 치아가 하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동을 한 겁니다. 임플란트보다 인접 치아가 인플란트는 그 위치에 있는 거겠죠. 인접 치아가 약간 하방으로 내려왔고 인플란트 주변에 인접 치아 이동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여러 연구자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정적으로도 성장이 완전히 끝난 성인에 이르러서도 골격은 바뀐다. 골격의 성장이 조금씩 일어난다. 속도는 많이 느려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클래스 3 하이앵글 롱페이스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에서 인접 치아 골 자체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교정적 연구도 있습니다. 교환면에서 보면 임플란트가 4년 만에 마치 설측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임플란트가 이동한 게 아니고 인접 치아가 순측으로 과맹출이 된 것입니다. 이동을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치열해서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합 간섭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문제들이 심리적으로도 좋지 못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문제를 인지를 하고 환자에게 나중에 언젠가 좀 더 심해지면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자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환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나서 직장을 서울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임플란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저한테 내원을 하셨고 저도 이 기억에 계속 좋지 못했던 결과에 대한 찝찝한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제 손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임플란트 주변에 아직 많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 골소실도 일부 보입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제거 부위에 바이오스를 채우고 그 위에 피브린 글루를 깔아줍니다. 임플란트 제거한 그 청공 부위는 임시 치아의 판틱을 이용해서 막아줍니다. 임플란트 제거하고 나서 두 달 뒤에 모수입니다. 연조직의 힐링이 일어나고 나면 이 환자분은 순측으로 볼륨을 조금만 증가시켜주면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임플란트 제거 부위에 순측의 파우치를 형성하고 CT를 약간만 채취를 해서 순측으로 그래프트를 해줍니다. CT가 암울 때, 암우는 동안은 임시 치아의 판틱을 좀 짧게 해서 눌려지지 않도록 힐링을 시키고 약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지대치 형성을 새로 하고 인상을 채득해서 프로비전화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비전화를 이용해서 최종 보철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난 모습입니다.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지대치 또 지대치 주변의 연조직 또 판틱 주변의 연조직이 다 준비가 갖춰진 모습입니다. 최종 보철물에 의해서 치관의 지지가 회복이 되면 쳐져 있었던 연조직이 단단해하고 건강한 모습을 띄게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환자의 하악 견치가 상악의 거의 측절치 위치에 와 있죠. 골격적인 상급이고 치아 교합도 상급 부정교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파닉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자연치처럼 보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잘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싱글 임플란트를 잘 심지 않습니다.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합니다만 환자가 강하게 원하거나 교합이 아주 안정적으로 보일 때 6번이 정확히 1급 교합으로 물리고 견치에 의해서 2개가 잘 일어나는 그런 안정적인 교합에서는 싱글 임플란트를 지금도 심습니다만 부정교합의 경향이 있는 게 오픈바이트 있다든지 다물었을 때 최대 감압에서 전치부가 너무 과도하게 세게 닿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임플란트 주변에 인접치가 이동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구치부에서도 인접치가 이동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전치부에서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죠. 약간의 틈만 벌어져도 환자가 심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보철물을 그때마다 새로 제작하기도 쉽지 않고 인접치의 이동량이 너무 많게 되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교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싶으면 최근에는 거의 브릿지 치료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